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전략을 성실히 이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에 따라 전국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